송시우 추리소설 알렉산드리아의 겨울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쓰여진 것입니다. 1장 용의자의 이름은 김윤주 18살이었다. 이규영 형사는 아찔한 기분을 침과 함께 삼켜넘기고 진술 녹화실 문을 열었다. 등 뒤로 응원하는 동료들의 기운이 느껴졌다. 용의자가 10대 여성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논의하고 말 것도 없이 이규영이 피의자 신문을 맡기로 결정됐다. 지금은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는 사건이 젊은 여형사 이규영에게 달려있었다. 긴장감과 부담감, 사건이 가진 무게에 등이 뻐근하게 당겨왔다. 책상에 한 팔을 길게 뻗고 엎드려 있던 김윤주가 몸을 일으켰다. 둔하게 게으른 몸집에 게으른 눈빛이었다. 젖살이 통통하게 찐 얼굴이 하얗다. 생긴 거 상관없이 앳된 피부만으로도 충분히 예뻐 보이는 나이였다. 그러나 오로지 본인만 그걸 모르는 나이. 이규영은 김윤주의 맞은편에 앉아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진술 녹화실에 불이 들어왔다. 안녕? 우리 처음 보는 거지? 나는 경기청 형사과 이규영 형사라고 해. 이제부터 나랑 좀 오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부러 처음부터 말을 놓았다. 언니같이 친근하게 다가가 볼 셈이었다. 지루함을 느낄 만치 혼자 오래 둔 탓인지 김윤주는 반응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피곤하니? 저 기억이 안 나요. 김윤주가 흐리멍덩한 눈을 끔뻑였다. 그래?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같이 얘기해 볼까? 이규영은 입술 끝으로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고 들고 온 파일의 덮개를 열었다. 저 형사님, 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머리에 막 구름이 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뭐 하고 다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이규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고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다. 김윤주는 남의 일인 듯 뚱한 표정이었다. 이규영은 파일 첫 장에 있던 사진을 빼서 김윤주 앞으로 밀었다. 이거 너지? 사진 속에는 커다란 첼로 케이스를 맨 여자가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블랙 진에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김윤주가 사는 아파트 현관을 비추는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다. 김윤주는 무성의한 표정으로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제 오후 3시 20분경 경기도 고양시 한 지구대에 8살 남자아이의 실종신고가 들어왔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서정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날 데리러 오기로 한 정우의 삼촌이 사정이 생겨 약속 시간보다 늦게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았다. 학교 후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 말로는 정우가 처음 보는 아줌마를 따라갔다고 했다. 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에 정우를 데리고 가는 여자의 모습이 찍혔다. 여자는 단발머리에 연분홍색 치마 정장을 입었고 목에는 울긋불긋한 스카프를 둘러쓰며 하얀 마스크를 썼다. 정우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여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의 행동은 수상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뒤져 여자와 정우가 마을버스를 잡아타는 것까지 찾아냈다. 정우의 엄마, 삼촌, 할머니는 cctv 속 여자를 처음 본다고 했다. 너 맞잖아. 그렇지? 이규영은 사진을 톡톡 두드렸다. 이미 김윤주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이날 김윤주가 범행에 입었던 옷가지들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집에 있던 첼로 케이스가 없어진 사실도 확인했다. 김윤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규영은 파일에서 다른 사진을 꺼내 김윤주의 눈앞에 세워들었다. 자, 얘가 바로 정우야. 응? 서정우. 이규영은 목소리에 감정을 담았다. 희생된 아이가 사물이 아니라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 손자, 친구였다는 걸 일깨우려는 의도였다. 사진 속 꼬마는 나비 넥타이를 맨 턱시도 차림으로 웃고 있었다. 1학기 장기자랑 때 바이올린 연주를 하며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죽지 않았다면 아이는 이런 행복한 순간을 앞으로 얼마든지 맞을 수 있었을 테고 자라서 바이올린 이스트가 됐을지도 몰랐다. 정우는 어떻게 알았지? 김윤주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고? 제가 걔를 어떻게 알아요? 경찰은 마을버스가 하차하는 역에 CCTV를 모두 뒤졌다. 납치범과 정우는 20여 분간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렸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아직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역이었다. 아직 방범용 CCTV도 설치되지 않았고 주변엔 상가 하나 없었다. 경찰은 납치범이 내린 역에서 반경 1km 사이에 순찰을 집중했다. 납치범이 아이를 데리고 먼 곳을 이동하진 못했을 거라고 추측한 것이다. 순찰 지역에서 탐문하고 있는 제복경찰에게 그곳 주민인 듯한 노년의 남자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남자는 이게 말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낮에 이상한 걸 봤다고 했다. 오후 3시경 아파트 뒷산을 산책하다가 잠시 한숨 돌리며 아래쪽 풍경을 내려다보는 차에 어떤 여자가 커다란 기타 케이스 같은 것을 등산로 바깥 절벽으로 던지는 걸 봤다는 것이었다. 여자는 발로 낙엽더미를 밀어 떨어뜨려 케이스 표면을 덮으려고 애썼다고 했다. 멀리서 본 거지만 케이스가 그다지 헌 것 같지도 않은데 저런 식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해서 쓰겠는가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주변에 경찰이 깔려 돌아다니는 걸 보니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고 노인은 말했다. 너 정우 이름 부르며 말 걸었었다며 김윤주가 귀찮은 듯 책상에 엎드렸다. 일어나 이규영이 명령했다. 김윤주는 숙면하는 곰처럼 등을 내보이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지난 학기에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하고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지만 나가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하는데 경찰 신문도 그렇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운동장에서 정우와 공을 차고 놀았던 친구들은 납치범이 정우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정우가 놓친 공을 주우러 달려가 친구들과 멀어졌을 때의 일이었다. 납치범이 정우에게 다가가며 네가 정우니? 라고 말하는 걸 한 친구가 들었다. 정우가 공을 옆구리에 끼워들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납치범이 정우 앞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눈을 맞춘 다음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정우에게만 들리는 말로 속삭였다. 잠시 후 정우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친구를 향해 공을 던지며 이만 집에 가겠다고 외쳤다. 김윤주 일어나라고 샹! 가방 보고 알았죠? 가방에 이름 적혀 있잖아요. 시발 그것도 모르나 형사가? 김윤주가 벌떡 몸을 일으키고 도전적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눈빛과 말투가 변했다. 이규영은 속으로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을 수는 있었다. 아씨 뭘 꼬치꼬치 캐묻고 지랄이야. 애새끼 하나 뒤졌다고 뭐 큰일이라도 남? 이런 애새끼 따위 세상에 많잖아요. 또 낫든 지랄을 하든 하면 되잖아. 아쉬우면 또 낳으라고 하세요. 걔네 부모한테요. 에? 분노와 멸시가 가득 찬 표정. 표독한 눈빛. 아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왜 네가 화를 내지? 미성년자를 부모도 없이 취조하면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김윤주가 분노가 형형한 눈빛을 하고 비웃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규영은 조용하지만 엄격한 말투로 김윤주의 도발을 눌렀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상대해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똑바로 들어. 어디서 들은 건 있나 본데. 넌 피해자가 아니야. 범죄 피해자라면. 더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물론 신뢰 관계인을 동석해야지. 하지만 넌 유아 납치 살인 피의자고 지금 체포된 상태야. 네 부모는 신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김윤주의 흡뜬 눈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제 이해가 가니? 김윤주의 부모는 자기가 키운 딸이 살인범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도 벅찼는지 변호사 선임도 서두르지 않았다. 다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한 김윤주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듯 진술 녹화실 안을 둘러보았다. 이규영은 세 번째 사진을 김윤주 앞으로 던졌다. 경찰이 첼로 케이스를 찾아 뚜껑을 연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나마 덜 끔찍해 보이는 걸 골랐지만 8살 아이가 눈을 뜨고 죽어있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정우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첼로 케이스 안에 구겨 넣어져 있었다. 사진을 본 김윤주가 뒤로 흠칫 물러났다. 네 나이가 몇 살이든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한테 말이야. 미성년자인데 경찰이 혼자 신문했다고 뭐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규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김윤주는 손바닥으로 제 가슴을 쳤다. 다급한 표정이었다. 치치요. 치치요. 방금 나왔잖아요. 치치. 나와서 형사님한테 욕하고 그랬잖아요. 치치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라라예요. 저는 대부분 라라예요. 형사님. 김윤주는 보기 괴롭다는 듯 손바닥으로 쉬신 사진을 가리고 울부짖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치치한테 잡혀있었어요. 보셨잖아요. 아까 치치가 치치가 한 거라고요. 다 큰 짓이에요. 치치가 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제가 아니라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교활하고 악독한 범죄자들의 다양한 핑계를 들어왔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다. 이규영은 어안이 벙벙했다. 서정우의 삼촌 서민수가 경찰서에 왔다. 정우의 엄마는 어제 정우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졸도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서민수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얼굴이 파리했다. 서민수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여자도 같이 왔다. 서민수의 안색을 보니 동행이 있는 게 다행스러웠다. 약혼녀는 서민수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지 2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보였다. 그녀는 서민수의 손을 잡고 가까이 붙어앉아 서민수에게 걱정어린 시선을 떼지 않았다. 우리 정우가 그렇게 된 거 정말 맞습니까? 진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서민수는 알이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아래로 처진 눈꼬리. 순박한 인상이었다. IT 업계에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한다고 했다. 평소 다정한 삼촌이었을 것 같았다. 이규영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제가 제 시간에 정우를 데리러만 갔어도... 서민수가 얼굴을 싸주고 소리내 울었다. 오빠... 약혼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생생히 전해져 이규영도 눈시울을 불켰다. 서민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이규영은 말했지만 위로가 될 것 같진 않았다. 정우는 싱글 마음인 엄마가 혼자 키우는 아이였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 정우를 데리러 왔고 엄마가 퇴근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봐주는 생활을 했다. 그런 할머니가 지난 금요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여행을 갔다. 월요일인 어제는 정우가 다니는 바이올린 학원도 인테리어 공사로 휴원을 했다. 정우의 엄마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정우의 픽업을 맡기는 게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삼촌인 서민수가 조퇴하고 정우를 찾아와 할머니 집에서 같이 있기로 했던 것이었다. 서민수의 말대로 제때의 정우를 찾으러 갔다면 범행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정우의 할머니는 노인 특유의 조바심으로 학교가 끝나기 30분 전부터 학교 앞에 가서 정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성격이었다. 평소 같으면 범인에겐 기회가 없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으로는 김윤주가 서정우를 점찍어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수사팀 다수의 생각이었다. 정우, 엄마는 좀 어떠세요? 서민수와 약혼녀에게 티슈각을 내밀며 이규영이 물었다. 수경 씨는 아직 병원이에요. 약혼녀가 정우 엄마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신 답했다. 약혼녀는 수수하게나마 화장을 했고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가지런히 하나로 묶었다. 눈, 코, 입이 올망졸망하고 속눈썹이 짙고 길었다. 예쁜 여자였다. 깨어날 때마다 정우를 찾으면서 울다가 과호흡이 와서 계속 진정제 맞고 있다나 봐요. 수경 씨가 평소에도 정우한테 얼마나 집착하다시피 하는지 지금 수경 씨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아니겠는가? 이규영은 서민수를 보고 다시 물었다. 학교에는 한 시간쯤 늦으셨다고요? 네, 정우한테는 교육상 안 좋다고 아직 휴대폰을 사주질 않아서 정우 짝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준혁이라고 있거든요. 어제 정우와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찾던 친구였다. 준혁은 김윤주가 정우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걸 들었다. 이후의 대화는 듣지 못했지만 준혁은 김윤주가 정우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뭐라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삼촌이 좀 늦을 것 같다고 했더니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도 같죠? 그런데 늦으신 이유는요? 서민수는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약혼녀가 서민수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깊게 숙여 서민수와 눈을 맞췄다. 연인의 감정에 대한 집중과 사랑이 느껴졌다. 이 불행을 딛고 둘은 결혼할 수 있을까? 이규영은 잠시 딴 생각을 했다. 느닷없이 삶에 닥친 범죄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망쳐놓는 걸 이규영은 자주 보았다. 제가요 바보와치 시간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정우가 다니는 학교는 1학년의 경우 월수금은 4교시, 화목은 5교시까지 운영했다. 4교시까지 하는 날은 12시 50분, 5교시까지 하는 날은 오후 1시 40분에 끝났다. 정우는 방과 후 돌봄교실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서민수는 월요일도 5교시까지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1시 40분까지 정우를 찾으러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마포에 있는 서민수의 직장에서 정우의 학교까지는 차로 40분쯤 걸렸다. 서민수는 12시 반쯤에야 자신의 착각을 깨닫고 헐레벌떡 자리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걸며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음이 바쁜데 앞에서 사고가 났는지 길도 막히고 1시 50분경 서민수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운동장에는 1학년 학생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김윤주는 1시 20분경 정우를 납치했다. 1시 50분이면 김윤주가 정우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시각이었다. 서민수는 정말로 너무 늦었다. 이규영은 피의자의 사진을 서민수에게 건네며 김윤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부모의 이름과 직업을 말해주었다. 서민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교복을 입은 평범한 소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소녀의 얼굴에서 악마의 흔적을 찾지 못한 서민수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아는 얼굴인가요? 본 적 있으세요? 몰라요. 저는 전혀... 서민수의 약헌녀도 사진을 건네받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럼 혹시 정우엄마랑 접점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규영은 김윤주에 대한 정보를 다시 늘어놓았다. 자퇴한 고등학교 이름, 등록해두고 잘 나가지 않는 검정고시 학원, 부모가 나온 대학과 부모의 직장 주소, 고향까지. 10대의 청소년이 일면식도 없는 아이를 납치해 살해했다는 사실을 이규영은 쉽게 믿기 어려웠다. 정우의 책가방에 정우의 노란 명찰이 달려있는 건 맞았다. 사건 당일 정우와 친구들은 운동장 한쪽에 가방을 모아놓고 축구를 했다. 가방에 달린 명찰을 보고 김윤주가 정우의 이름을 짐작하고 다가온 게 아니겠냐는 의견이 수사팀 내에 돌았다. 어떻게 되나요, 얘는? 서민수의 약혼녀가 김윤주의 사진을 노려보며 물었다. 사용시키나요? 이규영은 한숨을 쉬었다. 아, 아직 미성년자라서요. 사용이나 무기징역에는 처할 수 없습니다. 아, 서민수가 탄식했다. 우리 정우는 우리 정우는 그렇게 됐는데도요. 우리 정우는 겨우 여덟 살이었는데 죽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애를 에, 에. 됐어, 오빠. Stop it. 갑자기 유창한 영어 발음을 곁들인 약혼녀의 말투는 싸늘 했다. 이규영은 미국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용선고가 금지된 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이규영은 말하지는 않았다. 범죄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 못할 건 아니었다. 이규영도 가족이 피해를 봤다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서민수의 약혼녀는 피해자 가족은 아니었지만 곧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하니까. 그나저나 둘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왜, 왜 그랬답니까? 서민수가 물었다.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아마도 가장 궁금했을 질문이었다. 이규영도 궁금했다. 피해자의 자백을 받아야 하는 임무를 맡은 이규영이야말로 진심으로 궁금했다. 김윤주는 아직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알아내겠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아직은 피의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어서요. 심신상실? 약혼녀가 캐묻는 말투로 말끝을 올렸다. 어디까지 말해줘야 할지 이규영은 속으로 갈등했다. 지금 김윤주는 자기 안에 치치와 라라라는 두 개의 인격이 있고 범행은 잔혹하고 대담한 성격의 치치가 저질렀으며 라라라는 본 인격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차마 해줄 수는 없었다. 1차 피의자신문 이후 수사팀은 김윤주의 정신병력 조회에 들어갔다. 김윤주가 중2때부터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공황장애 같은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다는 부모의 진술이 있었다. 조현병 소견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중인격을 뜻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자신 없는 표정을 지었다. 어쨌거나 김윤주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건 사실인 듯 했다. 중학생 때부터 자해 행동이 보고되어 문제가 됐다는 학교 측 기록도 있었다. 그 부분은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드러났다. 김윤주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여경이 수사팀에 별도 보고를 넣었다. 손목과 허벅지에 가해진 자해 흔적이 상상 이상이라고. 특히 오른쪽 허벅지의 상처는 끔찍했다. 최근에 무려 부엌 칼로 심각한 자해를 해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드러났다. 자해 부위에 염증이 퍼져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범행 2주 전에 퇴원했다.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김윤주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딱히 친구가 없었다. 자퇴한 뒤로는 종일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웹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다. 수사팀은 김윤주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노트북과 데스크탑 같은 통신기기란 기기는 죄다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다. 김윤주가 사이버상의 범행 계획이나 동기에 대해서 뭔가를 남겨놓았을 수 있었다. 설령 끝까지 다중인격을 내세워 자백을 회피한다고 해도 경찰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거를 찾아 범행을 재구성해낼 것이다. 하지만 자백을 받지 못하면 곤란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 서민수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형사님, 우리 정우 손목은 어떻게 했답니까? 정우는 첼로 케이스 바닥에 몸의 오른쪽을 대고 옆으로 누워있었다. 정우의 몸을 케이스에서 끄집어냈을 때에야 경찰은 알아챘다. 정우의 오른쪽 손목이 없었다. 절단면은 깨끗했다. 손목은 사망 후 잘린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김윤주의 방에서 절단에 사용한 칼을 찾아냈다. 그러나 집에서도 시신이 버려진 곳 인근에서도 잘린 손목을 찾지 못했다. 그래, 너는 지금 라라라는 거지? 첫 피의자 신문 당시 이규영은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다. 네, 저는 본래 라라예요. 치치는 중2 때 처음 생겼어요. 치치라는 인격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치치가 오면서 제 본래 인격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자신화하고 구분하려고요. 그게 너 중학교 2학년 때고? 네. 그 뒤로 치치가 계속 찾아왔니? 계속 네 안에 있었어? 네. 점점 강해졌어요. 갈수록 강해져서. 치치는 점점 나를 지배했어요. 어제 같으면 저는 치치한테 거의 몸을 다 뺏겼다고 봐야죠. 어제 저는 그냥 치치였어요. 자기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는지 김윤주는 적극적으로 답했다. 음, 그러니까 라라하고 치치는 서로를 알고 있구나. 외계인과 대화를 나누려면 외계인의 세계관에 들어가면 된다. 외계인이 플라나리아를 먹고 산다면 플라나리아의 맛이 어떤지 관심을 보이면 된다고 이규영은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해요. 다만, 다만 서로의 행동을 말릴 수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치치가 찾아오면 라라는 치치가 하는 짓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니? 이규영은 김윤주의 퇴로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갔다. 김윤주가 치치라는 존재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고 라라는 치치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지도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할 셈이었다. 어, 맞아요. 어쨌든 치치가 하는 짓을 라라는 알고 있고 기억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아까 치치가 잠깐 찾아와서 나한테 욕하는 걸 네가 바로 기억해냈듯이? 어, 그런 거죠. 그런데 뭐랄까? 조금 아득해요. 다는 기억이 안 나요. 치치가 몸을 지배할 때 아무래도 라라를 못 나오게 억누르니까 라라가 깨어나서 방해하면 안 되니까 치치는 어, 다는 몰라요. 치치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라라는요. 설명하기 어렵다는 듯 김윤주는 중언부언했다. 그래서 어제 치치가 한 일은 기억이 안 나요, 형사님. 진짜예요. 치치가 저를, 라라를 엄청 억누렀으니까요. 완전, 엄청. 좋아. 이규영은 탁자에 올려둔 물을 마셨다. 피로가 몰려왔다. 그럼 다 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보자. 네가 지금 라라든 치치든. 김윤주는 뽀얗고 살진 얼굴을 들어 이규영을 바라보았다. 정우, 손목은 어딨니? 오른쪽 손목. 김윤주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규영은 그 얼굴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마음과 속으로 격렬하게 싸웠다. 서민수와 약혼자가 돌아간 뒤 이규영은 조사실에 혼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김윤주는 시신을 버리고 작은 백팩을 메고 외출했다. 그때가 약 오후 3시 30분. 첼로 케이스에 든 정우의 시신은 저녁 8시경 발견됐고, 첼로 케이스를 맨 여자에 대한 CCTV 경로 추적 결과 김윤주가 용의자로 특정됐다. 김윤주는 어딘가를 쏘다니다. 밤 10시 20분경 귀갓길에 집 근처 지하철역 입구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윤주가 메고 있던 백팩은 비어있었다. 약 7시간 사이에 손목을 어디에 감춘 걸까? 애당초 아이의 손목을 자른 이유는 뭘까? 기분 나쁜 상상을 한 탓인지 아랫배가 조여왔다. 10대 여자아이에게 시신 패티시즘. 그것도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인 갈망이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동기는 떠오르지 않았다. 선배 형사가 들어와 어깨를 잡고 흔드는 바람에 이규영은 현실로 돌아왔다. 아우, 왜요 선배? 너야말로 왜 멍때리고 있어? 와서 사이버 수사팀 보고 좀 들어봐. 아주 씩겁하다 야. 3장 얼굴을 보자마자 꾸벅 인사하는 김윤주에게 이규영이 말을 툭 던졌다. 트위터 많이 하니? 2차 피의자 신문이 시작됐다. 네, 하죠. 게임도 하고. 심심하잖아요. 사는 게. 이규영은 쪽지에 글자를 적어 내밀었다. 골뱅이 J-U-N-A 아라비아 숫자 E 다시 J-U-N-A 김윤주는 쪽지를 보고 머리를 득득 긁었다. 네 트위터 계정 맞지? 응? 닉은 준아. 김윤주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계정은 삭제됐다. 비슷한 시각 김윤주는 텔레그램 계정도 삭제했다. 해외 기업이 운영하며 해외의 서버를 두고 있는 트위터나 텔레그램은 계정이 삭제되면 모든 활동 기록이 지워진다. 복구는 거의 불가능했다. 범죄 수사관에게 이 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김윤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트위터는 뭐요? 트위터를 한 건 라라니 치치니? 뭐 라라도 하고... 김윤주의 눈이 이규영의 얼굴을 빠르게 훑었다. 가끔 치치도 했죠. 궤부리지 마. 네? 네 정신과 기록 다 뒤져봤어. 넌 해리성 정체감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너는 네 기분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인격이 되느니 흉내를 냈을 뿐이야. 스릴러 영화나 웹소설에서 많이 봤겠지. 어릴 적 상상의 친구가 아직 떠나지 않았거나. 씹팔 족같네. 니년이 어떻게 알아? 김윤주가 한쪽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뇌까렸다. 치치가 운 거니 지금? 바보같은 년. 짭새 쫄딱우 주제. 퍼시피 킬이라는 친구 기억하니? DM 자주 주고받았던데. DM이라는 것은 다이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채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윤주는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이규영을 쏘아보았다. 사이버 수사팀은 B.C.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인터넷 글을 저인망식으로 뒤졌다. 소속 연예인 악플러를 고발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 연예기획사 직원 못지않게 수사팀은 열성으로 찾았다. 들었어? B.C.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이 준환님이래. 진짜? 알렉산드리아 준환님? 대박 소름. 과몰입 뒤진다. 소문은 트위터 공간에 가장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준환은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한 소위 네임드였다.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걸 찾아 갈무리하고 개정주 인터뷰까지 마친 참고인 중에 퍼시픽 킬이 있었다. 퍼시픽 킬은 준화가 자켓와 오너가 일치되어 현실과 현필을 떴다고 평했다. 어... 그나저나... 자켓 커뮤니티가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이야. 김윤준은 입꼬리를 핏이 끌어올리며 멸시하는 웃음을 지었다. 이규영은 사이버 수사팀 팀원에게 이미 설명을 들었다. 특정한 세계관에 따라 개설된 커뮤니티에 각자 자기를 대변하는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캐릭터들이 참여하면서 자켓 커뮤니티는 시작된다. 커뮤니티의 세계관과 규칙에 따라 자기 캐릭터들이 서로 소통하며 역할극을 즐긴다. 자기 자신의 캐릭터를 줄여 자케라고 부르고 자케를 만든 본체인 사람은 오너라고 부른다. 오너는 참여하고 싶은 커뮤니티의 세계관에 걸맞은 자케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다. 오너는 그럴듯한 서사를 부여하여 그림으로 자케를 구현한다. 김윤준은 그림을 썩 잘 그렸다. 중학교 때 애니메이션 학원과 제빵 학원을 제법 열성으로 다녔다고 했다. 애니메이션 학원에서 배운 그림 실력으로 훼손된 신체를 미화한 모습의 자케를 종종 그렸다. 뇌가 반쯤 파손되었거나 한쪽 눈이 없거나 혹은 한쪽 팔이 없는 미소년. 좋아 치치 이규영은 치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좋까 하나만 묻자. 10대 여고생들이 커뮤에서 살인이니 사체해부니 인육이니 도대체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니? 이규영은 진심으로 궁금했다. 퍼시픽 킬이란 이름을 가진 참고인은 주나가 하드고어 커뮤 마니아라고 했다. 자켓 커뮤는 세계관에 따라 장르가 구별되는데 로맨스나 판타지 시대물이 주류였다. 비주류지만 열혈 마니아들이 모이는 장르인 하드고어는 시리어스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표현이라도 제한없이 허용되고 살인, 시체 훼손, 고문, 인육, 폐륜 같은 고어하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커뮤니티라고 한다. 퍼시픽 킬은 수사관에게 자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하드고어 커뮤을 살짝 보여주었다. 보통 사람은 옆에서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는 대화를 커뮤어들이 서로 수위를 높여가며 경쟁적으로 나누고 있었다고 퍼시픽 킬의 진술을 받은 수사관은 전했다. 흠, 쎄보이니까요. 흠, 쎄보여? 그런게? 흠, 관종이니까. 김윤주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존나 금지된 게 나한텐 아니라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거지. 흠, 간지 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지랄, 펄쩍 놀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거지. 이규영은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어떤 심리인지 알만은 했다. 똑같네. 뭐가요? 범죄자들이랑 똑같다고. 사람 죽이고 패고 속이고 빼앗고 하지 말라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잡혀서 여기 끌려오는 범죄자들. 물어보면 다들 쎄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더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자기를 우습게 봐서 그랬다고. 자존감은 낮고 자기 애는 높은 애고들. 김윤주는 이규영의 말뜻을 이해해보려고 골똘하다가 별안간 웃음을 터뜨렸다. 흐흐흐, 그렇죠 뭐. 씨발, 존나 웃겨.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 볼래. 관종들이 나 그래요. 나 포함해서. 다 병신들이야. 너를 올가의 근위대장으로 기억하는 커뮤러들이 많던데. 이규영은 화제를 돌렸다. 흥, 퍼시피킬이 알렉산드리아 얘기를 했나 보죠? 흥, 가장 최근에 뛴 커뮤인데. 맞나? 하여튼 재밌었어요. 개장기간 10일 동안 존나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뛰었죠. 개장기간에는 못 자요. 썰 푸느라. 김윤주의 말투와 태도가 조금은 협조적으로 가라앉았다. 다시 라라가 된 건가? 라라와 치치는 이런 식으로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자켓 커뮤 활동을 이어갔던 걸까? 가상세계의 동업자? 아니, 역시 이건 다 김윤주의 연기인 거겠지. 다중인격 연기가 몸에 배어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인격이 바뀌는 거겠지. 어쩌면 정말 자신이 다중인격이라고 믿고 있는 걸 수도.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규영은 김윤주가 관심을 잃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데만 집중했다. 정식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의 겨울이었다고 들었어. 합격제 커뮤였다며. 김윤주가 미소지었다. 합격제 커뮤 라는 말이 만족감을 준 것 같았다. 그건 참가하고 싶다고 다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진에게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뜻이다. 운영진이 가 개장 기간에 커뮤에 대한 홍보를 띄우면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자켓와 프로필을 가지고 신청서를 내고 그걸 운영진이 심사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퍼시피 킬은 자신도 알렉산드리아의 겨울에 참가 신청을 해서 합격했고 재무 대신의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의 절대 황정 국가로 여자가 지배하는 세계였다. 오너나 자켓 모두 여성이어야 참가할 수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겨울은 6대의 황제 세실리아가 집권을 시작한 시점에서 개장됐다. 세실리아 황제는 황태녀였던 언니와 조카를 죽이고 황제로 등극한 역대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군주로 평가된다. 언니와 황권을 두고 전쟁을 치르다가 한쪽 눈을 잃었는데 화살에 뽑혀나온 자기 안구를 씹다가 인육의 맛에 눈을 뜨게 된 캐릭터였다. 세실리아 황제는 신하에게 인육을 구해오라고 명령하고 약속한 날까지 인육을 구해오지 못한 신하의 캐릭터는 고문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했다. 주나는 알렉산드리아의 겨울에서 세실리아 황제의 측근인 올가 근위대장 역할을 맡았다. 올가 근위대장은 황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부하를 죽여 인육을 갖다 바친다는 썰을 풀었고 커뮤러들은 열광했다. 퍼시피킬도 하마터면 올가 근위대장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했다. 커뮤 활동 중에 자캐가 죽는 건 커뮤러에게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올가 근위대장은 부하를 죽이고 손목을 잘랐지? 응?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규영은 실제로 본 적 없는 가상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을 현실처럼 얘기했다. 그랬던가? 근데 왜 자꾸 자캐 커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캐 커뮤를 뛴 거랑 지금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김윤주는 찜찜한 표정을 지었다. 흘러가는 이야기가 김윤주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 같았다. 이규영은 계속했다. 아끼는 부하의 캐릭터를 죽여 손목을 자르고도 한동안 황제한테 바치지 않고 갖고 있었다며? 서정우의 손목이 절단됐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규영은 퍼시픽 킬의 진술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거구나 싶었다. 그랬나? 왜지? 글쎄요. 기억 안 나요. 네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손목을 바로 황제한테 바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로 썰을 푼 거지? 가상세계에서라도 사람의 손목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니까. 좋았니? 아씨, 뭔 소리래. 이규영은 딴청을 부리려는 김윤주의 시선을 따라가며 놓아주지 않았다. 정우 손목은 어딨지? 왜 잘났어? 그걸로 뭘 했어?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요. 피하지 말고 말해. 정우는 고작 여덟 살이었어. 정우의 가족들은 지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처절하게 울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떼부리지 마. 아씨! 김윤주는 버럭 소리치고는 테이블에 등을 말고 엎드렸다. 이규영도 자신의 추론을 믿고 싶지 않았다.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야릇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의 형태로 상상을 현실로 옮겨버린 소녀가 눈앞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원래 도덕관념이 희박한 애라고 치자. 현실에서 살인과 사체육이라는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몰랐을 리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퍼시피 킬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다. 준하님은 자기가 잡혀도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퍼시피 킬은 말했다. 준하님은요 웹소설도 썼어요. 저한테 시노빌 하나 보여줬는데 제목이 미녀 대통령 흑화하여 살인마된 이야기?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거 보면 여주가 고등학생 때 친구를 칼로 막 찢어서 죽여버리는데 소년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엄청 예쁘고 똑똑하고 천재라서 대통령은 됐는데 사람 죽이고 싶은 욕구를 못 참아서 훈남 경호원이 쫓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면 다 막아주고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웹소설이라도 고등 때 사람 죽였는데 그렇게 금방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준하님이 그랬어요. 미성년자는 무슨 짓을 해도 최고가 소년원이라고. 그것도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다고요. 기록에도 안 남고. 김윤준은 촉법소년 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에만 처할 수 있는 촉법소년의 한계는 만 14세인데 김윤준은 미성년자가 곧 촉법소년인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었다. 죽여도 처벌받지 않을 테니까. 지치가 그런 거예요. 형사님. 김윤주가 엎드린 채로 소리쳤다. 지치가 사람의 손목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가짜로 썰 부른 거 말고 언젠가 진짜로 가져볼 거라고 했어요. 저는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지치는 점점 커졌다고요. 김윤주의 목소리가 뭉개져 울렸다. 서정우 손목 어디에 뒀어. 너 그날 낮에 정우 시신 버리고 어디 갔던 거야. 김윤주가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흐느꼈다. 김윤주, 네가 치치니 라라니 하며 정신병 흉내를 내고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이미 틀렸어. 네가 정우를 유괴해서 죽이고 손목을 잘라 유괴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 넌 미성년자면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가는 줄 알았나 본데. 아니야. 아마 이제는 알았겠지. 그러니까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현실을 깨달아. 어쩌면 이게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정우 손목 어디에 뒀는지 말해. 당장. 저를 모른다고요. 김윤주가 눈물 범벅된 얼굴로 소리쳤다. 그날 낮에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몰라요. 그날 누구를 만났지? 누구야? 기억 안 나라니까요. 집에 오기 전 텔레그램 메시지와 트위터 멘션, DM 다 삭제하고 계정도 다 삭제한 이유가 뭐야? 뭘 감추려는 거지? 진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 이규영은 직감했다. 그날 낮에 김윤주는 누군가를 만났고 정우의 손목을 처분했다. 이 일을 조력하거나 방관한 누군가가 한 명 이상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와 트위터 멘션, DM을 삭제한 것은 그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감추려는 것이다. 아무렴 이런 범죄를 오로지 10대 소녀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하고, 혼자만 알고 있을 리 없다. 안타깝게도 삭제된 텔레그램 메시지와 트위터 멘션, DM을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났다. 딱 하나만 빼고. 김윤주는 트위터 계정을 3개 가지고 있었다. 주로 사용했던 건 공식 계정 1개와 비공식 계정 1개였고, 다른 비공식 계정 1개는 개설만 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김윤주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는 이 비공식 계정으로 사건 당일 누군가에게 멘션 한 건을 보냈다. 이규영이 그 멘션을 큰 소리로 외쳤다. 바다 거북 먹을래? 이규영의 그 말에 김윤주는 흐느끼며 들썩이던 몸짓을 멈췄다. 멘션을 받은 상대 계정 역시 삭제된 상태였다. 그런데 제3의 트위터 이용자가 김윤주의 멘션에 답글로 그거 뭐임? 맛있음? 이라는 게시 질문을 남겼다. 멘션이 다른 계정에 의해 언급되는 바람에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겼고, 그것이 복구된 것이었다. 사이버 수사팀은 계속하여 통신사를 상대로 멘션을 받은 상대 계정 소유주를 추적하는 중이었다. 이거 무슨 뜻이니? 바다 거북 먹을래? 라는 말. 네? 김윤주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다. 그날 오후 2시 12분에 보냈네? 트위터 멘션. 김윤주의 눈동자가 불안감에 흔들렸다. 오후 2시 12분이면 정우를 죽이기 전이니? 그 이후니? 송시우 작가의 알렉산드리아의 겨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상하로 나누어 편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곧 이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물러갈게요.